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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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 너 얼마나 걸려? 저 이미 도착했는데? 아 그래? 어디에 있어? 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앉아있어요 응 너 리허설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갈게 아 네네 응 응 응 응 응 형 어딨지? 어딨어? 아 어딨어 어딨어? 뭔ま 꽁그만款 꽁그만큰해 рек 크게 크게 farther matar 없 jak 꼬끄만 크네 꼬끄만 크네 꼬끄만 크네 어 수빈아 이거 너 그거 그거래 리허설? 응 어 여기 여기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저 진짜 오늘 고데기가 잘 안되거든요 오늘 여기 한 번에 1 2 3 이게 진짜 좋은게 딱 꼬끄만 가려져요 괜찮나? 1 2 3 1 2 3 1 2 3 1 2 2 1 아 삽뱅 나 나 머리가 큰가? 잠시만요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씨 테스트 테스트 둘 둘 됐어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염장다 언더반 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염장다 언더반 님이 10만7천3백마흔여섯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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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너무 이쁘다 뭐예요? 쟤 걸리는데? 진짜 웃기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귀가 접혀가지고 수빈아 이거 지금 현장 준비 중이다 그게 뭔 소리예요? 어디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어디에 나와요? 이걸 아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어디에 나와 이게? 환장에서 이게 생생게 된다고요?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 어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행사장 안에 있는 티비 어머 안녕하세요 진짜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진짜 안 돼요 안녕하세요 2층 튀겨 나와요? 아 나 인생에 땀나 저 원래 이거 안하잖아요 아 진짜로요? 아 민망하네? 어플릭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오늘 노래 부르는데 끝났어요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지금 목이 안 나와서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이따가 노래 볼 때도 이거 끼고 하나? 이거 노래 볼 때 끼고 하면 스키 겁나 찰 거 같은데? 아 내 컬러링 중계됐어요? 아 그거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따가 어디갔어? 아 진짜 아 노래 좀 할게 근데 그 소식님 어디 계셔? 아 똥이야 아 크다고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진포님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아 네네네네 같이 미팅 아 조금만 아 갔나 아 갔나 아 갔나 아 갔나 잠시만 오셨네요 아 네네 아 네네 오는 분이 오는 분이 오는 분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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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이 다 무대 같이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진포님은 그냥 호흥유도랑 아 진짜? 네 춤입니다 아 춤 그럼 제가 노래를 보면 옆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아니 진포님? 제가 노래를 보면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신다고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춤을 출 수 있는 노래가 아닌데? 아니 그 노래가 춤을 출 수 있는 노래가 아닌데 춤을 추신다고? 자 리허설 갈게요 cip은 다 어디에 계셔? 궁금해 다 어디에 계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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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셔도 돼요 네네네네네 지금 노래가 너무 중이라서 노래 연습천 할께요 흠흠으으으으으으으으 possibile 1,2,3,2,4 1,2,4,2,4 2,4,4,4 2,4,4,4 2,4,4,4 2,4,4,4 아 못먹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노래가 안 나와요 이래서 근데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나한테 왜 노래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노래를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주지역TV에서 생존기에요 아 진짜? 응 응 응 응 응 그니까 아니 펜션이 지금 낮아서 안 나오는 거라고 텐션이 좋은데? 그냥 종목을 두고 아 제가 인스타에 김기덕으로 모집했는데 오빠 리허설 하고 한 거예요? 아니 장리허설 하고 왔어요 목표는 뭐야? 배터리 그래서 어디 계세요? 봤어요? 소희님? 네 몰라? 내 옆자리야 진짜? 그랬었어 하지만 이제 그냥 내 곁에 없어 넌 여기서 리허설 해야 되지? 네 난 모르겠어요 난 오늘 80명만 인터뷰하려 6시까지? 응 응 넌 어디가니? 너 언제 올라가니? 저요? 괜찮아 괜찮아 내일 간다고 해도 오늘 너랑은 있고 싶다고 안 할거야 그니까 내일 간다고 해 아 내일 가요 내일 그래 하지만 니가 내일 간다고 오늘? 너랑 뭐 술이나 한잔 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오빠랑 너무 술 같이 한잔하고 싶은데 아니 내가 거부하겠어 아니 같이 온 동생 때문에 응 나도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네 도대체 잘 섭외는 됐어? 무슨 섭외요? 내 여자친구 찾고 있잖아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명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 응 응 아 이 자식이 희한하게 왜겠네 하 아 근데 왜 나 진짜 아 진짜로 오빠 진짜 나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올렸거든요 최근오빠랑 얘기 안하고 대체 오빠 특징을 올렸는데 진짜 자기도 올려달라는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너 리허설 이제 하는거지? 네 어 잘 모르겠어요 같이 온 동생은 어딨어? 숙소에 지금 자고 있어요 아 너만 온거야? 네 왜냐면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가약수칙 때문에 전날 검사 다 했잖아요 응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출입 자체가 안 돼 그래 너 코로나 두 번 걸렸었지? 아니 두 번 안 걸렸는데요 한 번 어디였었나? 네 한 번은 그냥 격리 네 항생체가 만들어지는거 그쵸 저는 아예 생겼죠 이제 너 아예 생겼어? 네 그러고 백신도 맞았어? 그럼요 2차까지 다 맞았죠 네 남친있네가 진짜 아니 거니에요 거니에요 근데 너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친이 진짜 있는게 낫잖아 이렇게 맨날 뭐만 하면 남친있네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차라리 남친 있어요 라고 공개하는게 낫지 않아? 저는 연애 안하고 바로 결혼할거여가지고 연애 안하고 결혼한다? 연애 안하고 결혼한다?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바로 이제 그 코로나 거리두기 좀 완화되고 해서 네네 이거 아니요 어? 아니 아니요 이거 이제 방송을 10인 어게인도 그렇고 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뭐야 너 이번에도 음악 그 음악 부분 DJ 대상 후보냐? 아 이번에는 못 불러올거 같은데 네? 명심이 있구나 그래도 그럼요 작년까지 네가 2회 연속 대상 받았제? 그쵸 그쵸 아 근데 큰일이네 오늘 인터뷰 80명을 다 해야되는데 오빠 근데 원래 잘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BJ들은 누가 누군지 아는데 아 그쵸 또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러니까 맞네 내가 그러다가 80명의 사전 정보를 다 알 수 없잖아 이 앞에 있는 흥아리 님도 아까 처음에 못 알아봐가지고 아 진짜 욕먹을 뻔했다고 응 이게 이게 김인호 요즘에 완전 잘 나가더라 그쵸 응 배 아파? 아니 아니요 저는 남을 희귀질투하지 않아요 진짜 남을 희귀질투하는 사람도 제일 이해가 안 나요 오빠처럼 아니 근데 오빠 그 뭐지? 응 밥 먹었어요? 안 먹었지 근데 나 위에 내 밥 먹을 땐 있어 아 진짜로 너 배고프니? 너무 배고프니? 올라와 내꺼 줄게 진짜로 내 자리가 위에 있다니? 저거 따라와 어허 이 녀석 나를 아 혹시 흥아리님 식사하셨어요? 배고프세요? 네 오세요 같이 가도 돼가 뭐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지 아니 저희는 다 하나 더 그럼요 이제 어차피 여기 다 80명인데 뻘쭘해가지고 있으니 오세요 위에 제가 또 빨리 일찍 와서 자리 다 맡아놨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흥아리 저 여기 메인 포스터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따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흥아리를 검색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흥아리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기 있어봤자 리허설 안에 뭐하는 그래서 시끄럽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아 진짜 나보다 아 아 근데 이게 목소리 와서 안 나가네 아 수빈아 네 그리고 니가 얼마나 유명한데 뭐 어쩌라는 거야 네 쫄지마 쫄지마 어 니가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80명이면 너가 그래도 한 75번째로는 유명해 뭔지 알아? 저 쫄지마 자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완전 내가 맡아놨지 아 여기 직원분이 계시네 어 어 어 안 치웠구나 안녕하세요 어때? 어 어 커피랑 빵이랑 여기 앉아있으면은 홍아리님 네 여기 앉아서 메뉴판에서 먹고 싶은 거 더 고르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디서 보고 골라 네 밥을 주문하더라고요 응 그래도 좀 이따 무대 가지고 이럴거면은 아 이거 습기 너무 춥다 그렇지 습기 너무 차지 응 나 그래서 벗었어 아 특히 여자들은 화장하고 이러면은 얼굴에 막 두어내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봐봐 아니 뭐 뭐 시키라니까 나 여기 충분한데요 그래? 흥아리님도 한번 보세요 그럼 음료라도 두 개 더 저는 물 먹어요 그냥 물 드실 거예요 응 수빈이는 따뜻한 어 따뜻한? 응 어 물에 물으니까요 어 근데 오빠 제가 지금 얘기하면 네가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따뜻한 야 너 탈모 많이 좋아졌다 저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요즘에 진짜 병원 알아보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많이 좋아졌네 아 이거 가량 바꿔서 그래요 지금 가량을 다시 옮기면 똑같을걸요 어 저희가 지금 차가 세 가지거든요 홍차 화이트 프로포즈와 애플베리는 티백차고요 오시자몽은 과일청으로 된 사이예요 화이트 프로포즈 홍차 네 네 네 네 매장에 와이파이가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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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만약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꺼지면 이렇게 외장 내 와이파이 접어서 고화질로 켜드릴게요 가볼게요 채원님 인스타 올렸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구리 룩이야 개구리 룩? 개구리 룩 같아? 응 아니 뭐 그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쌤 제주도는 자주 오세요? 그래도 한 공기마다 한 번씩 오는 거 같아요 어색하대요? ㅎㅎㅎㅎ 어허허허헣 이거 20분진부터 돼요? 아 드세요 입 안 됐었어요 여기가 좀 부포가 됐나보다 너 때문이야 사람들이 너가 가니까 이걸 가요 그러면 오빠가 계속 먼저 씨려가잖아요 계속 너 나한테 큰 애인거야? 아니요 저 원래 말투가 좀 나가면서 다행이에요 그런거 오해 많이 하긴 하는데 절대 나쁜 애도 안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마세요 탕후라З아 어 많이 먹어 근데 언니꺼는 왜 안 드시나요? 거의 안 드신다 수빈이 많이 컸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알던 수빈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머리채 뜯으라고 했는데 진짜 그건 선 넘은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요즘 머리 뜯으려고 얼마나 스티즈를 하냐고 아유 봐봐 근데 얇네 어 얇아요 애초에 모질이 되게 얇아 아 그래도 아는 사람 없다가 한 명도 오니까 좀 든든하다 하리언니 저 보고 있어요 이랬는데 하리님 인스타 보고 왔나보다 신기하네 안녕 신기하네 하리님 인스타 팔로우 갖고 오니까 25만명? 25만명? 30만명 예? 그래가지고 좀 내붙었어요 배웠어요 몇 명인데요? 9만명이요 9만명? 아니요 아니요 그게 뭐야 3.7만명 오 진짜? 우와 저는 뭐 아 가족 단위도 놀러오는 사람도 보니까 참 부럽다 오빠 근데 나도 여덟.. 나도 여덟.. 30만명 어떻게 해요 저 35만명이야 아 그쪽은? 저 30만명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어디쯤에 오늘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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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생각보다 어리다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리다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리다보이는데 어 칭찬한건데 네 그니깐요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이게? 네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 더 들어 보였다는게 아닌데 오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에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형은 네 마음이 따뜻한답니다 아 탈락 바다같이 넓어야 돼요 네 좁아요 쫌생이에요 쫌생이세요? 네 쫌생이요 아니 근데 제가 하는 천모 오빠는 쫌생이요 진짜 마음이 넓다 못해 진짜 거의 태평양 야 양아치 너 이걸로 좀 퉁치려고 그러냐 지금? 아 지금 무슨소리라는거에요? 저는 너는 딱 제가 눈치껏 지금 딱 눈치있게 딱 아 지금 너는 딱 따로 해줘야지 니가 아니 하리씨 저 녀석이 얼마전에 음원을 내가가지고 음원 쇼케이스 MC를 내가 봐주는 조건이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는 거였다니까 어? 아직까지 안해줍니다 진짜 안 보여줘요 알거 같아요 알거 같아요? 알거 같아요? 먼저 알거 같아요 진짜 주변에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해봤는데 진짜 안 보여줘요 나 외롭지 않아 이거는 악플같은거 안되려요? 악플 저희 거의 없어요 악플은 오히려 제가 이제 악플을 다 해줘 세한번 악담을 제가 하죠 아 근데 하리언니 저랑 진짜 친한 언니에요 실제로? 근데 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오빠 소개시켜주려고 진짜 같이 가져가요 그거 말했대 왜냐면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진짜 말하는게 날꺼 하리언니 어디사람 하리언니요? 응 강남 강남사람 강남사인데 강남사 강남사니깐요? 응 하리언니 차 있어 차 언니요? 아 언니 있는데 제주년 안까지 구웠어요 맞아맞아 차야 차를 강아지 키워 안 키워? 아니요 강아지 말고 고양이 키우잖아요 어 맞아맞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난리게 있어 아 난리게 있어 아 고양이 키우는건 아니고 하하하하 이거 이 자식들 아주 재미있으네 어 잘 드시네 역시 운동하시고 아 그러면 하리님이 오늘 수빈이 노래할때 뒤에서 함께하는거에요? 아 그게 뭐야 노래할때 어 저 균인 앉아 그러시죠? 뭐 해드려요? 아냐아냐 호흡이 아니었죠 호흡을 앞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 나 진짜 기죽아요 나 진짜 프레이셜 아니 나는 국장님 옆자리여가지고 너무 부담돼 아 진짜로? 제주국장님? 응 제주관광협회 국장님 오늘 오시는 분중에 제일 높은 분인지 왜 이렇게 높은 분인지 최연석 셰프님 만나서 물어봐야지 어?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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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요 소희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소희씨는 오겠죠? 그 파란색으로 오신다고 승현이? 승현이는 아는데 아닐걸? 네 지금 몇시지? 나 2시부터 인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시야? 1시 50분 그러면 여기 어차피 안 치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 한 번씩 와서 여기도 쉬세요 저거 한 번 틀내는 거예요?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오늘 6시까지는 이사람아야돼 그게 아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그걸 계속해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약간 CCTV처럼 약간 친구들하고 영상통화 틀어놓는 것처럼 하는 거라서 이걸 막 풀텐션으로 네! 여러분들 여기 제주도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3시간? 네 그건 컨텐츠 할 때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CCTV를 하는데 혼자 틀냐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너가 있어서 보는 거지 나 혼자 틀었으면 왜 이렇게 안 보지 무슨 소리야 오빠 혼자 틀었으면 안 보지 아니야 근데 수빈이랑 오빠는 최몰돼가지고 이제 뭐라구요? 난 진짜 퇴몰돼서 더 이상은 나는 그전에 수빈이랑 나는이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수빈이랑 나는 너는 퇴물이 아니지 퇴물은 그래도 한때 잘나갔던 사람들이 퇴물이지 뭘 한 게 있어야 퇴물이지 뭘 한 게 있어야 퇴물이지 말발이 아니고 팩트에요 뭘 한 게 있어야 퇴물이고 한 무리 같지 한 무리 온 적이 없는데 그냥 늘 건조했는데 대상비제이라고 넌 뭐라고? 대상비제이잖아 너 바이러스비제이잖아 네 진짜 제가 대상비제이잖아 제가 대상비제이 추천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구요 그래? 그니까 약간 그런 애들 있어 은근히 그거 프레임 씌워지기 싫어서 걸렸다가 완치됐는데도 얘기 안 한 애들도 많더라구요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야 너는 유증상이었어 무증상이었어 완전 영어 완전 아팠어 너는? 심지어 수빈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한 몇 년 동안 끝나면은 미각도 많이 있나봐 그래? 저 회복하는데 진짜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아프지 마라 그럼 영혼 좀 싫어지면 안 돼요? 땅이 쓰면 돼 나한테 땅이 쓰면 자보고 앞으로 아프지 말래 야 내가 너한테 영혼 싫으면 너도 나한테 영혼 싫어서 할거야? 전 항상 오빠한테 수빈아 오늘 끝나고 아니야 수빈아 오늘 끝나고 제주도에서 내가 펜션 잡아놨으니까 네 한다고 니 동생이랑 나랑 해서 소주 한잔 할까? 아니요 봐봐 영혼 싫어서 얘기하면 니가 그렇게 온유하고 답변이 아니 거절 아니 거절 나 동생때문에 거절하는 거 동생때문에 거절인데 저 써도 좋아요 저 써도 좋아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라고 인스타 올리시면서 인스타 라이브 켜고 드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올라가시는데 저 내일 아 진짜요? 다들 내일 어디 가 나는 월요일에 가 월요일에 가 월요일에 갔다가 지스타 갔다가 그 다음에 지스타 갔다가 부산에서 바로 당일날 목포로 버스하고 가는거지 응 좀 쉬어 저는 인하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지금 가라 이제? 아 뭐 2시부터 4시까지 아 2시부터 3시 반까지인가? 2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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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이 둘이 친하다며 아 친하긴 한데 2시부터 2시부터 잠깐만요 이 가방 누울거에요? 아니 이 가방 누울거에요? 제꺼야 제꺼 아니 여자들은 프라다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프라다 이것도 프라다 이것도 프라다 자 여러분들 수빈이 가방 랜덤박스 아무거나 넣어서 멘소린다 멘솔인가? 아니에요 꺼내봐요 멘솔? 아니에요 아 멘찌야 장난 장난 야이씨 저 엄청 짜증나 야야야야야 방송 사고 날 뻔했다 뭔 소리야 뭐가 하지 말라고 가방에 그런거 너 갖고 다니지 말랬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제발 봐주세요 수빈아 제발요 아 에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 삼각대 갖고 왔네 왜 방송 안 켜 나는 막 리허설하고 올리브일랜드 막 그럴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권해랑 같이 왔으니까 권해보고 찍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권해 출입이 안됬데 아무래도 물어봤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음성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제 다 음성 바꾸는 사람들만 출입한다고 백신은 뭐 맞았어 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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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았구나 내 주변에 안 맞은 사람이 없어 오빠는요? 난 진작 맞았지 야구 진짜 야구 진짜 한 달이 오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게 코로나 나 걸렸을 수도 있어 근데 무증상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어 맞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쵸 어 여러분들 그럼 저는 내려가서 이제 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우리 제주도 오늘 또 홍보 온라인 대사로 함께 하고 있는 관광협회 우리 홍아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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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시청자분들이 나이가 제가 왠지 보고싶대요? 예? 저희가 무슨 여자 허벅지에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아까 그런 댓글이 나 같아 하다가 제가 허벅지가 허벅지 하거든요 앉아 아 진짜로요? 근데 이게 평소에 많은 그 스쿼드 맞죠? 네? 그 많은 스쿼드 네 근데 이 허벅지가 제가 봤을 땐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허벅지거든요 아니 운동 엄청 많이 해 엄청 많이 해 막 폴댄스 필라테스 아니요 필라테스랑 폴댄스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아니 근데 앞에 보다 옆라인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빈이도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예 봤습니다 서셜 Crisis 이제葬업입니다 이거 오늘 오시는 분들 음식인가요? 네 맞아요 어머 이 피커스에서 피커스에서 혹시 내용물은 확인하나요 네 아 한 번표 어 어? 전복 독밥이고요 전복? 전복 전복톱밥이라 잠깐만 아 미쳤는데 여러분들 전복 독밥? 이거 제주도 한번 또 톳이잖아요 수제버거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리 이거는 해물 그 다음 이거는 찹스테이크입니다 제주 핫돼지 찹스테이크 와 이거 언제쯤 저희가 맛볼 수 있나요? 경제 내려오시는 분들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드시는 분들 여기서? 그럼 저 친구들 하나 좀 갖다 줘도 되나요? 왜냐면 바로 노래하는 친구들이어서 지금 좀 시장 하다 그래서 그러면 두 분 네 어차피 예 근데 저 출연자분들이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일하러 가야 돼서 수빈아 너무 잘 왔다 지금 제주도 도시락인데 수제 도시락이거든? 니네 먼저 먹어 좀 이따 무대에 쓸 거에요 그쯤 갖다 주실 거야 기가 막혀 수제버거에 무슨 톳에 뭐 제주도 흑돼지 뭐 스테이크에 근데 저 콩보기로 골랐는데 어? 오빠 그 돼지고기랑 콩보기 둘 중에 뭘로 골랐어? 왜 그냥 뭐라고? 돼지고기랑 콩보기 둘 중에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곤란아 그런거 아 그래요? 지금 갖다 주신대 아 대박이다 수빈이 콩? 아 진짜 수빈이 콩보기 시켰죠? 아 대박지 맞죠? 콩고기? 네 콩고기는 다운타임이시가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메뉴로 고를 수도 있어요? 메뉴로 고를 수도 있어요? 네? 메뉴로 고를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은 예 이쪽으로 아이씨 아 도대체 뭐야? 아 네 아 이거 마시는거 뭔가요? 이거 이거 뭐야? 지금 저희가 준비해드린 한라봉 라떼구요 근데 이거 우리 한라봉 라떼? 수상자들이랑 같이 밥먹는 시간 준대 있는데 아 진짜 총 80분 인플루언서분들 식사하시는 분들 맞으실까요? 네네네 서전행사 시간에 네네 여기서 40분 그리고 40분 나눠가지고 이 공간에서 도시락처럼 비용하실 수 있대요 네 이따가 같이 먹으래 이제 다 오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2시부터 시작하실거에요 아 그래요 아 딱 우산은 여기만 4개만 닿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 갈게 오우 진짜 와 진짜 잘나왔어 아 진짜 잘나온다 와 젖 먹고 나왔어요 수빈아 화이팅 화이팅할게요 수고하세요 수빈아 오빠 늘 수빈이 편? 알았어요 응 우리 수빈이한테 이제 앞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내가 다 죽인다 나 진짜 여러분들 내 동생 몰아가지 마세요 어휴 아휴 여러분들 한번 그 방송 다 시켜지거나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와이파이 잡아놔 가지고 아니 니가 제일 나쁘다니 여러분들 쟤가 제일 제일 내 동생 내가 챙기지 나 이제 수빈이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애 맨날 맨날 슬슬 일해볼까요 볼핀 만두 벌처님이 별풍선 열개를 있잖아요 아 어 맨날 불운 건데 볼 뭐 어 아 아 아 아 누가 불한번 붙여주이쓰 누가 불한번 붙여주이쓰 누가 불한번 붙여주이쓰 아이고 힐바님이 10734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힐바님도 119개로 불타라락 튜빙 고맙습니다 힐바님 복 받으세요 최고님 진짜 멘탈 좋으신 듯 배우고 싶네요 제가 멘탈이 좋다구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더라 인터넷방송 10년 넘게 꾸준히 하는거면 보통 멘탈은 아니라고 그것도 만든거 같기도 해 나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지치고 한데 그래도 안그만두고 꾸역꾸역 하고 있는거 보면 나도 약간 뻔상인거 같긴 해 모형은 아닌데 이거 진짜 같은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떨어져있냐 7시간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귤 귤 이건 뭐데? 이건 뭐예요? 어? 대상후보 공개됐어? 2시잖아 누구야?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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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후보야? 누구누구누구 누군데 말해봐 주보리 주보리 토마토 토끼에나 릴카 임선비 와 토황 해냈구나 니가 해냈구나 요거 주보리 임선비 토끼에나 토마토 와 릴카 와 거기 그 부분인가 보네 여자 엔터테이너 그 부분 와 게임 엔터테이너 와 와 근데 거기 든 것만으로도 사실상 그쪽이 제일 쎄지 뜨뜨는 우딘 많이 해서 모바일로 들어간 거 아닌가 만만이형 어디 올라왔어요? 만만이형 어디 올라왔어? 만만도 모바일? 그거 없어졌나보네? 인기 게임 리니지? 헐 뜨뜨랑 붙어? 그럼 만만이형 오래 힘들 수도 있겠는데? 만만 따규 기뉴다 뜨뜨? 기뉴다는 왜 또 모바일로 갔대? 걔는 스타지? 아니 기뉴다는 누가 봐도 인기 게임 스타 아니야? 아 V4 걔도 많이 했구나 아 V4 아 아 협군상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군님 생각하기에 BJ가 휴방하면 투표수도 차이가 나나요? 내 생각을 묻지마라 내 생각을 묻지마 내 생각을 묻지마 보라 far 타 에 쟤 하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불쌤님 불쌤님 감사합니다 불쌤님 17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해주시면 퀵뷰 드릴게요 채팅해주세요 채팅해주시면 퀵뷰 드릴게요 채팅해주세요 니 말구요 아니 여러분 말구요 불쌤님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말고 불쌤님이야 불쌤님 너네들 말구요 불쌤님 채팅해주시면 선물드릴게요 니네 말구요 불쌤님이야 말이 없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 나는 안정 죽게 죽게 힐빠 너무 고맙고 우리 힐빠 너무 고마워 안에 지금 리허설 중이라서 밖에 나왔습니다 추워요 저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2021 제주 안트레 제주 관광협회 그리고 아프리카 tv 피커스가 함께하는 전국 인플루언서 SNS 스타 BJ 유튜버 제주 여행 소셜 콘텐츠 시상식 오늘 시상식에는 MC 김원효 원더걸스 소희 출신의 배우 이제 지금 배우시죠 그 다음에 셰프 최연성 님 유튜버 마랑 님 등 다양한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상식도 있을거고 축하 공연 도 있고 저는 현장에서 현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리허설이 끝나는 잠시 뒤부터 아 인터뷰를 이어 갈 겁니다 소희 짱 말고 원더걸스 출신 배우 소희 님 이십니다 안소희 님 마스크 제대로 썼습니다요 바람이 많이 불구요 트럼프 머리입니다 어우 추워 더 춥네 리허설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리허설이 끝났다면 이제 인터뷰를 쓱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인터뷰 3층으로 3층에서 하는거에요? 3층에서 하는거에요? 괜히 내려왔네 옘전 명찰 다 차고 있는데요 제주의 셀럽분들을 또 모시고 진출한 대학을 나눠면 진짜 제주 이야기 제주 토크 퍼센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대해서 잘 알고 제주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관광을 책임지고 계신 리허설이 제주 토크 구독자고 제주 제주 토크 퍼센트 제주 토크 퍼센트 제주 토크 퍼센트 제주 토크 퍼센트 아 3층으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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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마켓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저희 콜라로이드 사진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깐부분들끼리 콜라로이드 같이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콜라로이드 안나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데 어 저기 여기 자리 있는데 예?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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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깐부 기준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맺어주는 거예요 아마 잘할 거예요 깐부 대면 해제 그 사람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 신발 나이키예요 나이키 누가 디올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달이 좀 안될 것 같은데요 제이정 씨잖아요 지금 가다 오셨는데 깐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이정 씨 제이정 씨 제이정 씨 문자연님, 대조민님, 올리비아님, 문자연님, 양경만님, 홍창우님, 양경만님, 최영님, 문을 깜보시고요. 그리고 이영현님, 그날님, 이영현님, 오늘 두 분이 깜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방폭될 일 없을 거야. 다 잡아놔가지고.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영현님, 한준희님, 에디님, 이영현님, 에디님, 이영현님, 에디님, 한준희님, 이렇게 찍으니까 한 번 빌려. 그리고 이영현님, 상선형님. 시골라미네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엊그제 버럭하는 거 봤는데 밖에서 최군을 틀리고나 달라 보이네. 낭만배우님, 강만규님, 낭만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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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깜보시고요. 그리고 수빈님, 박윤천님, 박지연님, 수빈님, 박윤천님, 수빈님, 박윤천님, 수빈님, 수빈님, 이렇게 세 분이 오늘 깜보시고요. 그리고 전하랑님, 킹스튜레블링, 전하랑님, 킹스튜레블링, 만나셨어요? 아, 만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라님, 김다임님, 김다임님, 오늘 두 분이 깜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깜보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안 하는데. 그, 저희가 지금 오늘 여행 상상에서, 응, 택배들 중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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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양주연님, 한국말 올린다면 짧게, 응. 짧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넵. 김동훈님, 네네. 나 어제 몇 분지, 안녕하세요. 오유리님, 나이씨. 네. 네, 네. 저희, 저희가 50분 정도의, 끝까지 다 마시면요. 여러분, 끝까지 다 마시며, 여기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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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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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 불러요. 이런 행사를 했잖아. 네. 잠깐만. 왕초로 표정 하하하 한라산이 이쁘다 한라산이 이쁘다